2시 온다면 좀 많이 늦네 얘가 도대체 어떤 헬그로우니까 하지마라 아니 아.. 찍고 가는거 나 같으면 그럼 1대1 연습하겠다 1대1 서브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턱 덕토이 이 사람 많이 보이네 컴백 서브에서 방금 뭐냐? 와 이걸 박네? 덜덜 티나 유효 방금 잘 듣는데 뭔 개소리야 티나 유효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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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시발 낙걸리는가 봐 너는 이거 가능하냐? 나 지금 안 보고 있어 도완아 너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? 에임 봐봐 너 이게 되냐? 얘 감독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가능하냐 난 어겨 고려했다 철문 철문이야 그냥 반응이 0.2초 내가 보기 잘 봐 여기 이것도 웃겨 일단 얘는 뭐 잡을만해 근데 얘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쏘면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웃겨 보이냐? 말이 돼 이게 아니 야 그냥 핵인데 왜 핵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나도 그래야 돼? 솔직히 그냥 어이가 없어 불이 까졌는데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 않나? 어 팔 들고 도망가지 않나? 이 반응 미쳤어 그냥 야 캣이 나보고 뭐랬는지 알아? 이 영상 보다가 아까 메뚜기 빙빙이라는 사람이 얘를 죽였잖아 응 그럼 메뚜기 빙빙이는 왜 쏘면서 나와? 이랬거든? 응 니 위치를 아니까 당연히 쏘면서 오지 않을까 이랬어 내가 응 맞잖아 그렇지 어 시즈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 어 어 어 뭐야 얘 어? 어? 얘 방금 쏘면서 에임 위로 올라가는 거 보여? 어 야 그리고 이거 존나 웃기다 뭔데? 잘 봐 지금 내가 나거든 이 잘 봐 보여 지금 이거? 아니 이게 맞아? 아 얘 6급 웹 족같다 시발 뭐 이건 할 수 있는 플레이일 수도 어 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봐 나는 오른쪽 오른쪽 근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봐 아 뭔 이 새끼 진짜 이것도 존나 웃기 근데 야 솔직히 사람이면 쏘지 않냐? 어 어 어? 어? 에임이 튀는데 이게 네맵 네맵 가 어 에임 어? 어 어 어 참고로 레이 저거 나다 아 난 얘가 핵인 줄도 몰랐어 맨 처음에는 아 얘가 개빡겜 안당길래 진짜 빡겜 중이거다 하고 있었거든 와 에임 흔들리는 거 봐 네맵 메뚜기 빙빙이 제일 의심한 거 같은데 책이라고 어? 뭐라고? 저 친구 의심한 거 아니야? 메뚜기 빙빙? 어 모르겠어 나 얘한테 카톡 보냈는데 모르겠어 카톡을 읽지를 않아 어 어 어 그렇지 어 얘 이러면서 잡고 댕긴다니까 너 너는 가능하다 보니?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아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감도 빠른거라 라스 영본인거 같은데 감도가 저렇게 빠른데 에임에 정확하게 대가리 걸 갈 수 있다는게 마치 알고있는거 같지 않냐 지금? 멋있다 쟤 쟤 쟤 이거는 그냥 연기고 이거 나 일부러 죽었어 나 여기서 의심하고 있었거든 지금 방금 버니압 어디? 네이브네 야 이 저거는 아니다 와 라디오 조심 라디오 내가 볼게 감도 지금 최소 원더크림 원더크림 뭐야 이 소리 방금 뭐야 와 제로는 마이크 안 돼 제로는 제로용 마이크 안 돼 풍고 풍고 야 그냥 풀어라 해 얘 애인 끊기는 거 봐 방금 브레이킹도 제대로 안 걸렸다 수라라고 해 얘 수라동 이번에 주르르 논란 됐던데 뭔 논란 난 관심 없어 가지고 형